다음은 조선비지기사고요. 2만 가구 소나기 분양, 수도권은 광풍 걱정, 지방은 미분양 걱정. 2월에만 새 아파트가 19,134가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수장님. 좋죠. 일단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요. 분양이 많이 되는 건 좋습니다. 특히 실수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는 것들군요. 제가 바라는 시장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대안이 많으면요. 부동산 폭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매수자 우선 시장이잖아요. 그럼 매도자들은 매수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노력들을 합니다. 인테리어도 할 것이고 가격도 낮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시장 아닙니까? 지금 규제를 됐다 해봤자 이것들은 단기적인 위축이고 잠깐 쉬었다 가는 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공급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제가 제일 서울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굉장히 지금 공공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데 어떻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냥 공급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측면이냐면요. 서울은 지금 택지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재건축에 할 사람들이 일단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폭등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논리들이. 그러면 영원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이들이 좀 남아야 돼요. 주택이. 그러니까 공실들이 생겨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공실이 너무 없어요. 집이 부족해서. 서울에 붙어있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공실들이 생겨서 이주할 공간들이 있다가 이쪽에 또 새거가 생기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 구조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빈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은 빈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좋은 이유는 빈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는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서울만 뛰어놓고 보지 말고 경기도랑 같이 이것들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 대규모 재건축이 있으면 재개발이 있으면 옮겨갈 곳이 좀 있어야 되고 숨통이 트여야지 안정적인 시장이 되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많이 공급되는 것들은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투자하시는 입장이나 실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것들 있죠. 아무래도 공급이 많게 되면요. 조금은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이 시세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대규모 공급이 들어왔을 때 시세가 내려갈 지역인지 내려갈 단지인지는 그게 공부예요. 경쟁력이 있으면 대규모 입주가 물량이 있어도 금방 채울 테니까 안 내려갈 텐데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외부에서 수요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빠지고요. 수요가 채우지 못하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제 방송 계속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많이 설명을 해놨고요. 이 수요가 들어갔고 안 나가고 결국은 도태되는 지역들은요. 이번 책 있잖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 거기에 칼럼을 한 6개 정도 써놨습니다. 제가 수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읽어보시고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아, 여긴 좀 조심해야 됐구나.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지 어떤 전문가가 찍어서 여기는 수요가 많아. 이렇게 하시는 것들. 제가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도요. 그렇게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좀 당당하게 여러분 스스로 인사이트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고요. 제 책이나 제 강의나 이 방송은요. 그런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요. 표가 또 제시가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표 아니겠습니까? 표를 보시게 되면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서 공급되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정말 전국에 다 걸쳐있네요. 그러니까 이 단지들이 또 대부분 좋은 단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해안선님 모시고 2020, 2020 주목해야 될 무조건 주목해야 될 단지들을 쭉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단지와 겹치게 되면 정말 확신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그 외 단지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것들을 평가를 해보세요. 그렇게 좀 활용하시는 그런 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맨 위에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지구 구단지는요. 해안선님도 추천을 했고 제가 또 다른 뉴스브로우스에서 추천을 했던 단지입니다. 이 단지가 좋은 이유는요. 지금 마곡지구는 최근에 분양 물량이 없었는데 강서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입지고 제일 비싼 입지입니다. 제일 인기 있고 비싼 입지에 신규 아파트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인기가 많을 텐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일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 그래서 분양 물량이 적기 때문에 청약 가점도 높고 금방 또 시세가 올라갈 수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거든요. 962세대를요. 이걸 모두 다 분양하는 거예요. 굉장히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혜택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할 거고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노래 보셨으면 좋겠다. 실거주소밖에 못 들어갑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좀 이 단지들을 하나씩 분석하신다고 하면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또 칼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칼룸 세트가 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다음 뉴스는요. 똘똘한 한 채 주목한 서울 거주자 지난해 타지역 아파트 매입 6년 만에 최저치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기사 언급 좀 해주세요. 똘똘한 한 채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죠. 이게 이제 어떨 때 이런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냐면요. 다 주택자가 될 수 없을 때 투자를 할 수 없을 때 결국은 좀 이렇게 영향력이 낮은 재미가 없고 시세상 수요가 낮은 아파트들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들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택 한 채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결국 그래서 이게 2017년도 이후에 규제 정책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18번 정책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주택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그냥 옮겨 타시면서 투자하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투기꾼들이 다 주택 전략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한 주택 전략으로 갔던 것들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작년에 시세가 올라갔던 대부분 지역들은 투자 수요가 아니라 한 주택 수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누가 봐도 뻔한 결론인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나와서 답답한데 정책을 좀 뻔한 거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해주지 마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똘똘한 한 채분들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지를 주목해보시면요. 올해도 올라갈 곳과 내려갈 곳이 뻔히 있거든요. 한 채를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사시겠습니까? 어떤 입주에 사시겠습니까? 어떤 아파트에 사시겠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이 많이 오르는 것들이고요. 없는 지역들이 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누가 혼자 사나 4050 남성 급증. 대부분 월세로 살더라.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경향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네요. 일단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8,4 제곱미터죠. 아파트 평균로 따지게 되면 30평대 초반대입니다. 34평 정도 될 텐데 34평은 방이 보통 3개예요. 방 3개는요. 부부가 한 방을 쓰고 자녀가 2명일 때 한 방씩 쓴다. 혹은 자녀들이 둘이서 한 방을 쓰게 하고 한 방은 또 여유도 방으로 쓴다. 그런 규모거든요. 결국은 국민주택 규모는 30평대 초반이고 그것들이 4인 가족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이 거의 한 30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 세팅인데 최근에 4인 가족보다 3인 가족이 더 많고 3인 가족보다 2인 가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1인 가구의 그런 또 비율이 점점 그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1인 가구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분석해 놓은 그런 기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물론 20대 분들이 1인 세대가 제일 많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의외로 40대 50대 분들이 가족 구성원 4인 가족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제일 많죠 많기도. 최근에 보니까 4050에서 남성 1세대들이 증가를 하고 있더라.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인 가구들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특히 이제 뭐 이혼을 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러기 아빠 같은 경우 대표적인 지역이 세종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빠만 내려가고 아빠만 내려가죠. 네. 왜 안 내려가요 왜 진짜 세종시로 왜. 서울을 왜 고집하십니까 왜. 정체 만드시는 분들. 아무튼 네. 그런 이유로 또 이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또 4050인데 부모님과 살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 또 폐의를 끼쳐서 드리는 것들이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물론 또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많죠. 네. 결혼을 안 하시고 부모님과 살다가 그 나이가 돼서 또 분가하시는 분인데 1인 가구 되는 것들이죠. 그분들이 어떤 주택을 선택하실 것인가 어떤 입장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요.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좀 달라요. 여기는 지금 남성분들 위주로 기사를 썼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과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성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보안입니다. 보안. 네. 교통도 좋고 상권도 좋겠지만 그보다 보안이 좋은 시절을 위해서 선택하시는데 남성분들이 선택하시는 것들은 보안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요. 뭐가 제일 우선순위시죠? 그분들은요. 출퇴근 편리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권이 있으면 되는데 상권이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유흥 상권들 옆에 있는 걸 싫어하세요. 당연하죠. 남자분들은 상관없다 뭐 이런 것이죠.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것도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주택규모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여도가 낮으세요. 네.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여성분들의 살고 있는 입지들이 조금 더 좋은 입지의 가능성이 높고 여성분들이 선택하는 이런 임차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들이 조금 더 고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남성들이 선택하는 입지들이 조금 더 입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이고 상품들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양으로 따지면 여성 1인 가구 세대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남성분들이 월세가 사는 것들 1인 가구 세대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주택 수요가 필요하겠지만 절대량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입지적인 가치들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분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혼자 살아도 방 하나보다는 한 방 3개쯤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력 여유 내시는 분들은요. 혼자 사셔도요. 최소한 20평대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30평대 분들도 많이 사세요. 그러냐면 요즘 30평대 새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방 2개예요. 정말요? 하나는 침실이고 하나는 서재나 이렇게 작업실과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좀 경제력 여력이 쓰시는 분들은 늘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수요가 이제 줄 것이다.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아지고 3인 가족 이상이 줄기 때문에 줄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넓은 공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지금 책이 많아서 1인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최 사무실 보고 와서 많은 지금 있잖아요. 공유 오피스. 위혁스라든지 페이스트바이브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서 일하고 계신 분이 오셨다가 지금 사무실 보시더니 나와야겠구나. 가격이 같은데 훨씬 더 넓은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1인당 쓰는 면적들은 넓어지면 넓어지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려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초소형 아파트들 조그만 원룸의 아파트도 줄인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어느 정도 느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절대 다수는 무조건 30평대가 맞고요. 최소한 20평대는 이상이 되어야지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네요. 너무 덥고 너무 추운 날씨가 있는 우리나라다 보니까 에어컨도 필요하죠.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있어야 되죠. 옷 같은 용어도 그렇고요. 또 두꺼운 옷부터 얇은 옷까지 다 있어야 되고 점점 더 가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안이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소장님은 방 언제부터 혼자 쓰셨어요? 어떤 방? 내 방. 내 방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저 혼자 썼죠. 정말 부잣집 아드님이셨군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나요? 저는 평생 지금 40년 넘게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 결혼하신 다음엔요? 결혼한 다음에도 제 방은 없죠. 남편분하고 같이 사시니까? 네. 한번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혼자 사는 분들은 어떤가라는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혼하신 분들 특히 부부 하시는 분들도 한방에서 생활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내만의 공간 남편만의 공간에 대한 니즈가 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편분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남편만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여자분들 특히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했던 게 베란다 확장해서 한쪽에 만들고 주방이었어요. 주방 넓게 나온 것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를 본인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도 잘 안 들어오고 자기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저는 주방을 느리는 것도 좋지만 아내방을 위한 그런 알파룸 아내만을 위한 그런 것들 상품에 개발하는 것들도 분명히 시장 수요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비자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는 것도 느낍니다. 아내한테 선물하고 싶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요. 세금 혜택 줬는데 거래량 급감 다주택자 매물 언제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1개월 만에 최저.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즘 정책 나오는 거 보면 거래하라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당분간 거래하지 말라는 정책 아니었나요? 제가 뭐 틀린 말은 있나요? 그러니까 부알못이시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이 말은 이게 좀.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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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알못이신데 너무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셔서 제가 할 말을 다물게 만들어주셔서요. 저는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만나시는 분들이 보통 대기업들, 사장님들, 대표님들, 이런 분들, 또 중소기업, 잘 나가시는 기업들 만나면 돼요.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정말 쓸데없는 짓을 안 하세요. 쓸데없는 말도 안 하시고요. 진짜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생색내기 이런 것들. 제가 옛날 일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롯데백화점 다녔었잖아요. 첫 직장인 롯데백화점인데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기업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치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실물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렇죠. 액션이 좋고 분들한테 잘하는 분들. 정치를 못하는데 실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정치도 잘하고 실물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보통 대표까지 가시더라고요. 일단 이건 거의 극히 드문이니까 대부분은 정치를 잘하거나 실물을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너무 놀랍게도 정치를 잘하시는 분들이 부장까지는 잘 진급을 하세요. 실물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나가세요. 이직하시죠.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게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제가 그때 26이셨었는데 정치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되게 좋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신경코 회장님이셨는데 제가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으니까 그분이 한 달은 일본에 계시고 한 달은 한국에 계세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은 매장처로 오시는데 본점은 늘 오시더라고요. 롯데백화점에서 보통 거주를 하시니까. 그러면 회장님이 딱 순찰하신다 그러면 다 보안이 와요. 매칭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매칭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담당들 주인들은 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딱 해당 코너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매장에 거의 나오지도 않은 주인이 있는데 그때만 되면 옷 쫙 빼입고 나와서 청소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이 하얘들이 아니라 판처사원들이 하는 것들인데 물건을 막 들어요. 옮기는 모습들도 보여요. 저희 별명은 액션맨이라고 그러는데 액션하는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별명은 액션맨이죠. 그분은 아마 제가 차장까지 진급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원 그다음에 그때 거기에 놀랐던 계장이거든요. 계장분이 계셨는데 실무를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사람들 인간감도 좋고 밑에 사람들 하대하지도 않고 편속사원들도 다 챙겨주시는 분이 있는데 딱 3년 일하시더니 가시더라고요. 딴 데로.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의 대기업으로 안 가시라고 했더니 똑같을 거야.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분 제가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공했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정도로 제가 신입사원 때 사수가 되었던 분이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참 돌고 돌고 왔네요. 세금 혜택을 줬다라고 하는데 뭘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혜택을 줬을까요. 기사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줬으면 줬다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주택들이 혜택을 받냐면요. 10년 이상 소유한 주택들입니다. 10년 이상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11년 차 이상 된 아파트들이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20년 차 전후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30년 차, 그러니까 20년 차에서 30년 차 아파트가 제일 많을 텐데 그 아파트들이 시장에서 지금 인기가 없어요. 내놓는다가 하더라도 이미 내놨을 겁니다. 세금 혜택 주기 전부터. 안 팔리는 상품들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상품들은요. 10년 차 미만 새 아파트들이 될 겁니다. 아마 5년 차 전후의 아파트들이 인기가 제일 많을 텐데 그것들은 혜택이 없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주셔야지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매물이 많이 나오면 정상화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은 아파트에 타겟을 맞춰서 세금 혜택을 주셔야 그 매물을 내놓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많으면요.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라 반복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기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 거래량을 느리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무슨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제가 이 정책을 딱 보면서 작년 12월 16일 때 제가 했잖아요. 롯데베케점의 그 액션맨 과장님이 생각났어요. 그냥 딸랑딸랑 하시던.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일부적인 액션이 좀 필요하긴 한데 실질적인 공약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추진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 좀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공약만 내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은요. 표로 좀 심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가 있죠. 후보자가 다 나왔는데 세 명 다 액션 매니아.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차악을 선택하는 것들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액션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지자체 행사에 사진만 찍고 커팅만 하는 분이 있고 지자체의 발전이어서 아무것도 안 한 분들 많거든요. 다 알잖아요. 그거 왜 뽑아주세요. 그거 당 때문에 찍어주시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투표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액션 매니아 진짜 싫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대기업 다니다가 나와서 회사 규모로 줄어가는 이유가 액션 매니아 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실전 일만 좀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그런 사람들만 조금 만나고 싶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대표님도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건강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튼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병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궁극적으로 중국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서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밀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세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